제네시스와 함께하는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 매 경기마다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열렸던 경기에서도 예상이 빗나간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절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도 예상을 뒤집는 흥미진진한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SBS 제네시스 포키바 화이팅! 오전 경기는 실력파 강팀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포키바와 켈코보홈은 매월마다 한타가 승부를 좌우하는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화이팅! 켈코보홈 화이팅! 코트라와 조선일보 LA가 맞붙은 오후 경기는 일방적인 경기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1등 시즌은 조선일보 화이팅! 앞서 나가는 팀을 다른 팀이 따라가는 추격전 양상으로 펼쳐졌습니다. 두 팀 모두 단단한 기본기는 물론 끈끈한 팀워크까지 선보였습니다. 포키바와 켈코보홈의 경기는 오는 30일 밤. 코트라와 조선일보 LA의 경기는 다음 달 7일 밤 채널A팀과 디렉티비를 통해 방송됩니다. SBS 기업대학 매치플레이는 무료 가입할 수 있는 정고 SBS 앱을 통해 모든 경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